작가님, 그거 제가 쓴 새 소설이에요. 재미있게 읽으세요. 아, 그리고 작가님도 빨리 새 작품 써서 이 플립한테 어서 써왔을라구요. 다용히 나올게요. 알겠죠? 갈게요. 작가님, 그거 제가 쓴 새 소설이에요. 재미있게 읽으세요. 아, 그리고 작가님도 빨리 새 작품 써서 이 플립한테 어서 복수하세요. 알겠죠? 복수하세요. 알겠죠? 갈게요. 재미있게 읽으세요. 재미있게 읽으세요. 자, 여러분, 다가왔어요. 작가님, 제가 새로 쓴 소설이에요. 재미있게 읽으세요. 그리고 작가님도 빨리 새 작품 써서 이 플립한테 어서 복수하세요. 알겠죠? 작가님, cultiv시 그대가 도여요. 갈게요. 재미있게 읽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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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그 말로 씁니다.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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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양이 어떤 사양인가요? 사양이 편하지 않죠? 얼굴은 처음에는 큰 그런 없는데 원래 표정 같은 근육 같은 것들이 나중에 다 죽는 게 뭐라 그러지? 검색돼서. 이렇게 안쪽으로 말린다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되겠네요. 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립니다. 그러면 이건 주변에 보호사도 생각하고. 억제는 돈이 안 하실 거 아니에요? 억제는 돈이 안 하실 거 아니에요? 이걸 하려고요. 이걸 하는 동작에 같이. 그럼 은미랑 기침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나요? 네네. 기침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나요? 여련을 해야 되나요? 계약서에 안 들어있다고. 계약서에 안 들어있다고. 강훈은 계약서에 들어있었어요? 강훈은 계약서에 들어있었어요? 계약서에 들어있어요. regulate, 를. 부열보. didn't know what I was doing. 싸 SR. 구독자. cert. 구독자. 좌석이tó van. 빨리 빼면 돼요. 지금 그의 사람들에서. 지금hang사. 여러분, 즐거운 게 있다면, 죄송해요 우리 시작하는 거 봤어요 네 가는 거 보고 응 봤어 네 봤어요 우리 시작하면 아름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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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뭐 잘 하던데 보니까 네 네 갈게요 갈게요 응 조금만 해주면 조금만 하다가 싹 풀릴게요 바로 풀릴게요 조금만 해주다가 LED 액션 공개해 조금만 안 해놓을게요 공개 조금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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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다시 힘내요? 가돼비까지 씹고 온 거 있죠 똑같이 고맙습니다 아까 여쭤봐도 여쭤봐도 들어갔는데 여쭤봐도 들어갔는데 여쭤봐도 들어갔는데 여쭤봐도 들어갔는데 여쭤봐도 들어갔는데 이제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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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롤 놀자 action let me go I don't wanna be your hero I don't wanna be your big man 너무 시간 많아지는 않아? 반갑습니다. 소원입니다. 무거워. 아이고. 와. 시간 많아서 그런지. 오빠랑. 아이고. 와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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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센터 다이처럼 하겠지? 공격이 어디있지? 가까이! 뿌려! 뿌릴까? 좋지? 오케이, 하롬! 잘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난 강우를 봐야 되나? 강우가 이쪽에 있는 거 맞죠? 그쪽에 강우가 우는 거는 나에게 들어 안 했어요. 내가 우는 거야, 강우가 우는 거야. 강우가 우는 거야. 이게 난 안 온 거지? 강우가 우는 거야. 강우가 우는 거야. 강우가 우는 거야. 강우가 우는 거야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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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